용어! 아 파보에요? 네, 욕 파보 잠깐만, 맞아 x5 괜찮아! 야, 너무 맛있어 가자 에? 뭐가 뭐하니 너? 에?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때리고 싶어 동훈이 이거 실제로 이것만 입고 이렇게 자주 쌓아 돌아다녀요 동훈이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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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반응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하네 진짜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방금 어디 비닐 보다리 비닐 보다리? 비닐 보다리 아니 니가 스타일리스트야? 아니 무단회사 추가해요 저거 애들 말 보고 몇 번 결혼했어 아 아 이건 덜 탓 덜 탓 비닐 보다리 그래서 탄탄한 엉덩이를 카메라에 풀샷 잡혀 팬들 밤샷을 치기만 동훈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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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훈구 시원해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정발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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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총이랑 인형 아무거나 두개 이렇게 사와줘 형 22살이에요 아 한방이구만 한방이야 아 아 역시 동훈구가 깔끔해 카리스마를 이어받게 돼가지고 딴 사람 같죠? 아 시원없었어 화장품 언제 필요할지 몰라 그치?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 언제 눈이 나빠질지 몰라 야 야 뭐야 그러니까 넌 뭐 가방으로 무슨 뭐 노우 보잖아 넌 아 아 아이 선생님 근데 이게 존댓말까지 해야돼? 성규야? 성규야? 둘 다 틀려 둘 다 틀려 둘 다 틀려 알았어요 그러면 뭐 해줄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반만 안 해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몰라 아이 몰라 아 아 일단 데이터로 갈게 아 어쩌라고 15초 전화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하하 버리긴 아깝고 아니 무토박치기 하하하 하하하 어 누구야? 안녕 나 아 뭐야 하하하 형 좀 많이 이상하네요 나한테 좋아 나 진짜 먹기 싫었어 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 아 동호야 동호야 단비치 커피가 어디야 나 몰라 사실 동호 섹시 스타다 섹시하다 동호가 많이 섹시한 걸로 섹시 엉자 어 하하하 하하하 야 뭐야 여기 나무 장사하려 나도 장사하려 여기 들을게 못해 너 여기 진짜 들을게 못해 야 너 뭐 하지마 너 그런게 어딨어 그지말 마 안 믿어 안 믿어 하하하하 하하하 동호군이 4등 4등인가? 4등인가? 하하하 아니요 괜찮아요 이 형은 어차피 어 했네 하하하 하하하 봐봐요 하하하 자기야 그거 쳐요 쟤가 너 잘 주자 하하하 하하하 여기 눈이 없어 여기 여기서 아니 지금 지금 여기서 아니 여기서 여기서 우럭 때 간식을 구매해야 돼 뭐 뭐야 상상 끼는 거야 하하하 뭐야 차유당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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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류 바울이형 아니 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 왜 딸랑이 하하하 한번도 안하고 어떻게 찍을 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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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받고 왔는데 받았다고 질을? 왜 이래? 야 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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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처럼 하네 형이 이거 인테리스로 고르는 거 봤어 내 옆에서 인테리스로 고르는 거 봤어 또 하지요 같이 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갔다가 내려오고 와 치아들 뭐야? 저 천재예요 천재 맞고요 나쁜 사람 맞아요 역시 물놀이에는 애들이구만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있어 보이죠 당해 보이고 그 뭐야 나 왜 이렇게 핫찾게 들리는지 박수 박수 왜 안 있어 정경오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잠시 촬영 중인데요 그 나는 처음부터 뭐 누가 못 든 거 성사기 싫었어 그만 들어가 아 도웅과 오늘 상 많이 봤네 좋은 건지 모르겠다 하하하하 정철하고 가봐 근데 괜찮네 이거 이상해 아 이거 뭐 이상하다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파이팅! 이따 파이팅! 우리 파이팅!